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47개가 양성태 전 대법원장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처장을 지냈던 두 분의 대법관에게 나머지 5개 혐의가 적용이 된 거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성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행법처장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일괄 구소하고 범죄 혐의는 47개고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 행계가 47개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33개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18개고 합심은 몇 개가 됩니까 80개 98개 한 100개 정도 되네요. 이야 검사하려면 머리가 좋아야겠어요. 혐의를 100개 정도 만들어낼 수 있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47개 더하기 33개면 80개잖아요. 80개 18개를 다하면 98개가 되지 않습니까 공소장에는 중복된 혐의를 제외하면 네 사람에게 모두 52개가 적용이 된 거예요. 단순 합산하면 여러분 98개고 중복된 걸 빼면 52개가 된 겁니다. 그냥 하나라도 걸리도록 모든 걸 다 동원한 거네. 그래도 이러분들 이번에 판결 내릴 때 제1심 다음에 여러분 판사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 판사분이 검찰 면을 좀 세워 주려면 윤 대통령 면을 좀 세워 주려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면을 좀 세워 주려면 얼굴을 좀 세워 주려면 그래도 47개 가운데 한 개라도 유죄를 내렸어야 되는 건데 지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같이 눌러주시죠.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방송 노출이 조금 더 될 수가 있으니까 애초에 사건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명확하지도 않은 모호한 사건으로 사법농단이나 타이틀을 걸고 여론전으로 사법을 융단폭격한 것은 단순 수사 책임 이상의 책임을 제하는 중대 헌정파괴 사건으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한동훈 씨가 어떻든 입장은 표명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냥 뭐 입 다물고 넘어가겠죠. 그래도 국민들이 낑소리 못하니까. 여기가 뭐 핵심이지 않습니까 프레임을 짠 다음에 양성태 전 대법관의 최후 진술이 착한 걸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공소창이라는 것이 딴 게 없고 본인들 결론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춰서 뭡니까 그냥 사실들 다 억에 가지고 뭐죠 짜 맞춘 거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다가 대법관을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사법농단 반대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사불련하게 이런 김명수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다 이런 움직여가지고 쟤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수사입니까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과 늘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터리 시경때 전형의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전혀 보호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국가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항상 국민들을 뭡니까 국민들한테 뭘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항상 수탈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한국 역사가 천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해준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양승태 씨가 이렇게 당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관련 인사들은 변명할 틈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이 김용빈 변호사가 검찰 출신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무죄 판결 이후의 과제는 관련자들이 책임을 철저히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특수수사체계를 비롯한 근본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를 총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되고 수사팀장인 한동훈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즉각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을 대표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통해 더 이상 불필요한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없도록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독립조사기관을 발족시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의 가담한 판사들 한동훈 등 수사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어떠한 성력도 없애야 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법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특수수사체계의 전면적 대수수도 불가피합니다. 독립조사기관 위해선 사법농단 수사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검찰특수수사계획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검찰은 수사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진검성부의 지구수도 아니면 말고는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존재 방식이자 법칙입니다. 판단과 책임이 동시에 작동해야만 시스템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사법농단에만 해당되겠습니까 국정농단은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상협님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저도 공정위원회에서 근무를 해서 조사기관의 속사정을 좀 압니다. 우위에서 원하는 결론에 맞추는 맞춤형 조사가 적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경우죠. 그것은 때로는 사건 무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없는 먼지도 만들어 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심의 반하에 밀고 나가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인사 등의 혜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출세를 한 겁니다. 공정위원회에서 공정위원회가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위에서 하명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뭐죠 결롤을 만들어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한 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 선거 문제나 이런 부분은 늘 하는 문제니까 또 다른 시사 문제들도 늘 다루는 일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한 번 정도는 정리정돈을 해서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동훈 씨에 대한 호불호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당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참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전후를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한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